자신의 사건을 맡은 대법관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2시 30분부터 협박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A씨는 지난 24일 대법원 민원실로 전화를 걸어 사무관에게 본인 사건과 관련해 대법관 등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 2시 30분부터 시작합니다.